방탄소년단이 아쉽게도 21년도 그래미 수상을 하지 못하게 되었죠. 시청률을 노리고 방탄소년단 공연을 의도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다는 의심이 되고 있는데 게다가 미국의 한 카드사에선 그래미 트로피에 얻어맞는 두더지의 모습으로 BTS 멤버들을 묘사하는 등 논란이 되었죠. 이에 네티즌들은 인종차별하지 마라, 그래미 신경도 안 쓴다, 김연아가 금메달 뺏긴 수준 아니냐 등등의 반응이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을 널리 알리는 배우들의 마인드를 통해서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실력이 진짜 엄청난데요. 그럼 바로 가시죠. 앞선 그래미 수상 불발에 팬들은 잔뜩 뿌리나 있었는데요. 그렇긴 해도 그래미 최초 단독 무대를 썼다는 데 의의가 있죠. 이를 보여주듯 수상 이후에도 미국 내에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고, 결과를 듣고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까지 걱정되지는 않는데요. 게다가 한국에는 아직 역사상 최초 오스카상 후보 윤여정 씨의 시상 소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정씨가 영어 때 한국에서 하는 게 개사롭지가 않죠. 외운 것을 말한다기보다 간단한 표현으로도 즉흥적으로 대화한다고 느껴지죠.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확장시키는 멋진 화법인데요. 그리고 또 대단한 점은 한국에서 한국의 메롤 스트립을 불러주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메롤 스트립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메롤 스트립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자면 좋은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면 방어 기재가 나오게 되는데요. 캡틴 마블의 브리라스, 토르 역의 크리스 엠소스의 대화를 보면 어떤 식으로 이런 방어 기재가 부적절하게 발동되는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비교와 편견에 대처할 수 있을까? 재치있는 윗두로 편견을 부수는 스티븐 연애 모습이 흥미로운데요. 과 HTTAM 배후 엠소스에? 심 과거에 비교한achineaudIC 스타일은 아니예요. 두 arche 여러분을 보러 sized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지 expressive ready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항상 한 번에 제가 살펴사고, 그냥 yes, 이 한 한 한 사람에 동의해서 그런 개가 있는가. 그 한 한 사람을 찾아가, 그 진짜 한 사람을 받았다. 아니, 이 사람을 이제 더 잘생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이제는 손을 뺏면서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 한 사람과는 날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네, 나는, 내가 모르게 seu 그는 진짜 내 가게 hood 나이 저기 이 가게 hood 이 가게은 진짜 한국스러운 개그가 미국에서도 너무 잘 먹히죠? 여정씨도 할리우드의 한국을 알리기에 열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우리 함께 밥을 먹으면 가족이 되었다면, 스티븐,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발판 삼아서 한국을 널리 알리려는 마음이 너무 멋있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문화부터 먼저 관심을 갖고 알려고 노력해야겠죠. 어떻게 말할까요? 음... 예. 이는... 그는... ...지금... ...삐치... ...삐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져요? 아... ...안... ...안... ...이게 김치고무 ... ...나는 그런 것들은... ...김치... ...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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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화에 대한 얘도가 깊을 때, 비로소 다른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한국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BTS와 윤여정,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성취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 ... 그래서 계속 그리고 그 빛이 온도 내 얼굴 그래서 I didn't know what to do I almost barbecued Korean barbecued myself The only thing that I see distinctly different about me is I'm not afraid to die on a treadmill You might have more talent than me You might be smarter than me But if we get on the treadmill together there's two things You're getting off first or I'm gonna die It's really that simple 뭐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는 순간 삶이 변화된다 교육심리학 권위자 칙셈리아의 박사의 말이죠 여러분은 무언가에 묻혀서 악으로 깡으로 달려둔 적이 있나요? 영월 어떻게 난 안될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 그 편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Hi, how are you? Excuse me Excuse me Can I put a mask on, please? I am wearing a mask Hello Where are you? Where is your mask? Right here Where? Right here What's your mask? Oh my god I am wearing a mask Oh my god